이어서 갑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이어서 갑니다 아까 시아라 구해줬죠? 악마한테서? 아 나 잠깐만 오른쪽 벽에 붙으세요 아아 아 그래 오른쪽에 붙어서 가면 된대요 오른쪽에 붙어서 간 다음에 여기 안 써놨네? 그래 hang 구경해 적도로 약점 같은 건 안 흘려주고 그냥 일단은 그냥 걸어서 나가보자 뭐 이벤트 되는거 있나 적들 약점 같은거 안얼려줬고 그냥 그 오른쪽 벽을 하다가 약한 벽이 있으면 때려 부수래요 이게 답니다 다른애들도 레벨업 해야죠 유리대포는 좀 과분하다 해보니까 느끼는건데 유리대포를 줄만 금액은 없고 보디빌딩 괜찮은거 같애 보디빌딩 괜찮은거 같애 정치인 돈도 많은데 해도 감소할까 지능을 지금 하나 줄 만큼 그게 나오나 악마 15%의 화염저항을 얻어 어차피 물저항에 페널티를 받는다 아 화염저항이 특화되는거네 어 저런것도 있어 돌아온 아이가 뭔데 이거는 글 잘못 쓴거 같죠 얼음의 왕 얼음의 왕 아 이런식으로 돼있구나 피레침 음 나 거머리 한 번 줘볼래 이젠 솔직히 깰거 같고 그냥 뭐해도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씩 주겠습니다 뭘 해도 깰 것 같다? 50..이거 5% 올라갔네 이제 10%에서? 겸이구요 줄 거 없지? 의지력 줘 그냥 어 너는 유리 대포 줘야 될 거 같다? 어 너는 줘야 될 거 같다 너는 이거 주고 데미지 스킬을 더 넣어야겠어 어 유리 대포 주자 하나씩 해서 좀 특색을 좀 살려서 해봐야지 같은 기술만 계속 쓰니까 재미가 없네 이 정도면 굳이 가성비 좋은 기술을 쓸 필요도 없고 정 뭐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꽂아박아도 될 거 같고 어 너를 안 알려줬네 내가 어디보자 무기는 됐고요 방어도 됐고요 기술 됐고요 줄 게 없네? 자물쇠 따기 했지 다 필요 없는데 얘는? 테네브리움 한번 해보자 테네브리움 좋아지면 어떻게 세지는지 궁금하다 됐어 신속한 걸음 아 은신할 때도 이게 속도 제한이 있구나 나 신속한 걸음 할래 넌 쓸 게 많다 야 나 아까 뭐 했지? 테네브리움에 지금 테네브리움 장비 끼면 어떻게 돼 더 세지는 거야? 모르겠는데 테네브리움이 더 올라갔나? 모르겠다 가자 그냥 깼고 정면으로 가서 가면 된다 여기 여기 그림자 밝혀두고 가자 거슬린다 아니 가라고? 여기도 있네 다 밝혀두고 가 내 앞에서 숨길 건 없다 늪 좋아좋아 좋아좋아 죽음의 사원? 사실 이해가 안되는데 죽음의 사원의 존재가 악마 있네? 아 오오오오 쏜 다음이야 이야 졸랐어 한방에 죽었어 한방에 미끄러진 면역은 없냐? 내가 그 신발을 버렸지 치워버리도록 그렇지 어 딱 봐도 개 착살날 것 같죠? 정면으로 들어가는게 맞는 것 같다 오른쪽 벽을 타고 갈았는데 아 이걸로 가서 오른쪽 벽으로 가라는거야? 아 오른쪽 여기지? 죽음의 사원가 있냐? 개뜬금 없이 저거 말고 일단은 저기 먼저 가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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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나 이거 좀 감정좀 하고 오자 이거 어디냐? 뭐냐? 어 뭐야 뭔데 뭔데 못 찾았어 뭐 뭐 뭐 뭐 뭐 뭐 왜 왜 겹쳐 해줬어 이건 뭐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야 야 한판 뜨자 흠 흠 흠 흠 흠 토끼에게 주문을 걸었다 흠 흠 흠 흠 정오교단 사제는 무슨 사는 팔아서 쳐다봤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어? 어? 얘랑 갑자기 싸우네 어? 나보다 빠른 거 보니까 센 놈인 거 같은데? 그 모래병사 소환하는 애만큼 소환하는 애는 없어 어 괜히 말했다. 걔만큼 소환할 거 같은데? 아 괜히 말했어 진짜 소환하잖아 초반에 그 에블린 찾으러 갔을 때 그때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야 애호까지 건다고? 침묵도 거네? 아 야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미쳤네 아 큰일 났다 몸 대줄게 필요하다 이게 뭔데 개뜬금 없이 손가락 그래도 안 죽을 거 아니야 안했어 어 저거 소환 깨기로 못 죽이는 애들이죠 깨는 거 없네 어 뭐야 뭐야 뭐하냐? 지 소환수한테 지가 쳐맞았어 어 데미지가 육, 칠백? 야 뭐야 왜 저래 데미지 헤엥 딜 좀 봐 야 왜 저렇게 많이 써 사상 최강인데 거의 사상 최강인데 거의 와 어썸하다 어썸해 아 이거 첫 턴에 못 써? 회복 올라갔다며 유리대포에서 아 그럼 일은 못하는 거지 뭐 대화할 것도 없죠 그냥 기소서 죽이면 되죠 이러면 그 그 시야실에서 해변에 누워있던 대머리 제가 이게 한 두 시간 가량 했는데 너무 진행 안 돼가지고 한번 자른 적 있거든요 통째로 약간 그 정도 수준의 느낌이야 그런 계열 소환인데 걔네가 이제 소환수인데 필드목보다 쎄거든요 선방차서 죽이자 그냥 그냥 선방차서 가장 강력한 선방 아 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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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때랑은 변수가 다르지 지금은 모든게 다 된다고 급이 다르다 이말이야 그냥 죽이자 그냥 괜히 벌레 먹으면 그다고 쓰지 말고 쓸 필요가 없잖아 템씨 이렇게 센데 전사소에서 정리되겠는데 이거 오우 경로 아 아 풀리면 어떻게 해요 기껏 잡아놨더니 풀리고 난리야 아 도망가 그거 쓸거기 때문에 어디보자 자 버틸 수 있냐 몰라 같이 죽어 살아있네 살아있네 번개가 내린다 그렇지 19,000 경험치 무려 버썸아죠? 오우 오우 야 이게 이제 그때와 나의 차이다 많이 강해졌거든 이렇게 성장했어 이렇게 성장했어 그때랑은 말이야 레베루가 다르다고 아구 아구 가자 와 이게 이 말의 연구? 벙어리를 낳은 벙어리를 낳은 내 어머니에게 저주를 아아 얘가 벙어리였구나 그래서 같은 벙어리들끼리 대화한거구나 얘랑 저 대머리 벙어리랑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요약으로 보자 아 야생의 목소리가 이거 한거구나 그래서 토끼도 이 말 못하게 한거고 오 울그라프 아 울그라프의 원수구나 얘가 이제 그로스한테 목소리 뺏겼구나 어 그래 별로 제가 벙어리라는걸 잊고 있었거든요 소리나무 병에 담긴 목소리 병에 담긴 목소리 어 죽음의 사원에 병에 담긴 목소리가 있고 저거는 뭐 걔한테 가면 팔리겠지 뭐 아 소리나무 여깄네 아 이거네 네 저거 뭐야 토끼골 토끼 발 아뮬렛? 토끼가 고맙다고 발 아뮬렛 만들었나보다 자기 발 잘라서 만들어줬나보다 골 때리네 벨레가의 미궁은 가고싶지가 않네요 솔직히 말해서 비찬네요 가서 아이템이나 좀 풀어보자 진행도 해야되고 근데 쟤를 꼭 해야돼? 집에 포탈로 갈 수 있는데 저 앞에 있는 독을 해제해서 뭐하냐? 죽이면 되는거 아니냐? 죽이면 되는거 아니냐? 아 맞다 얘 몸을 못찾아서 못죽이는거지 저 사원 안에 있는게 제 몸인가 보다 사원 안에 있는게 제 몸인가 보다 사우러 온거 아냐 거래나에 눈에 있는게 제 몸에 있는게 하나의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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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게 속도 1의 현자 하나 화자 하나 내가 겨울에 암을 느끼고 있어? 쇠느렁대 장장 아 왜그러냐고 진짜 속도 2 어어 야 좋은데 힘 2 힘 2 필요 없지? 필요한가? 우선권 3 야 우선권 3이라고? 필요하지 저항도 하나 더 있는데 기능 2 침묵에 대한 면이야 괜찮은거 있네 힘 2 아 필요 없죠? 힘 2 우선권 1 침묵면역 애매한거 나왔죠? 건강 2 어 괜찮은거 나왔다 건강 2면 좋지 지도력도 하나 있고 건강 2 인신하기 하나 건강 붙은거 있으면 좋지 신성아이 아니라 특별한이 좋은거구나 아 착각했네 내가 감옷 전문가의 생명력 공격 윈첩이 윈첩이 아이템 좀 때려받고 시작하자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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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게 또 다시 또 다른게 왜 이런 작동을 대단한 건강하게 은신하나 건강하게 은신하나 건강하게 은신하나 와 이거 한번 감정하자 나한테 거래해도 되겠지 뭐 와 건강이 일하고 실명 면역에? 야 이걸로 해야지 그럼 야 1900 이거 속도 2 있는 거 너무 좋다 속도 2는 사기지 어 전름발이 면역 뭐 다 좋은데 속도 2는 넘사벽이잖아? 우선권 꼭꼭시장 하고 싶은데 우선권 없지 아 이걸로 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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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갑이구나 아 저거 레벨만 대면 되고 아 저거 좋네 그러면은 잘 올라갔네 어 이걸 이걸 버려야겠다 그리고 진행은 좀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판매하고 오겠습니다 친밀 맨한테 가서 팔고 와야지 가자 특별한 장비를 원한다 어떻게 전설 장비가 쓰레기야 특별한 게 더 좋아 빨리 가봐 얘들아 빨리 가봐 얘들아 오늘 2업이나 했고 말이야 오늘 6시간 편성이라 이 말이지 휴대만 한다는 6시간 편성 다 필요 없죠? 아 좋긴 하네 저건 남겨두자 저건 좋아서 남겨놔야겠다 저건 좋아서 남겨놔야겠다 아멜렛 가지를 녀석 없나? 현자부터 했는데 현자가 속도가 붙어있다 이 말이야 침묵면역 잠깐만 어어 14 되네 팔아 그냥 이거는 나중에 팔고 54에 1에 9 12 5 2 2 3 3 2 2 2 2 3 3 3 4 4 5 5 5 5 6 5 9 10 10 11 12 11 12 12 12 13 12 18 12 이런 기본 인터페이스를 이제 알아가네 아이씨 내놔 그리고 나 부활 스크롤 좀 구해가자 온 김에 빨리빨리 가라오 아 신성은 서야 그것도 해야된다 할게 많네 부활 스크롤 빨리 사 시간 끝에서 사면 되겠구나 여기다 줄게 아 뭐야 대화를 걸어 밑도 끝도 없이 아 뭐야 아이씨 졸라 귀찮네 진짜 빨리 와 사슬 누가 주더라 댕기 사슬이었나 기억이 안나네 내놔봐 아 아 얘네 이것도 없구나 아 아 더럽게 머네 10만 골드를 얻다 써먹어야 되냐 능지 올려주는 책이라도 다시 팔아야돼 얼마나 많이 세적해서 그랬으면 여깄다 사슬 여깄다 사슬 제로 돼있냐 세턴 동안 백프로 야 이거 너무 좋다 얼마나 증가해 얼마나 증가해? 40% 저런걸 진작에 너가 써야돼서 나는 저게 메인이구만 내가 계속 체력 캐릭터 체력 캐릭터로 해서 내가 지금 못 알아본 거였구만 배워 여깄다 사슬사로서의 힘을 갈고 닦는다 범위 어떻게 되냐 범위 좀 보자 이리와봐 이리와봐 어? 이것도 돼? 7.5도? 어 되게 좋은건가 본데 이거 은신하고 가서 챙겨면 되죠 뭐가 있는진 몰라도 얼굴이고 이리와 이리와봐 어디있는거야 뭐가 누르는거 하나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는건가? 가보면 알겠지 뭐 빨리 오려무나 더럽게 느리구나 뭘 기준으로 쓰는거냐 아 저거 통 어딨어 발품맨 간다 왜이렇게 많으세요 이새끼 뭐야 도대체 요런 기술도 있었냐 아 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안넣었던 그 기술이구나 여기다 놔 4포인트나 먹네 고래 갔다오자 갔다오자 오메 간다 5 어 뭐야 통 소용없네 아 내 기중한 통 나 어찌해야 한단 말이요 절로 가는거 같은데? 와봐 갈 수 있어? 조금 더 가까이 가봐 못 가는데? 아 무적이구나 아 무적이구나 혹시 여기있는걸 순간이동시킨건가? 사라진게 아니라? 아닌데? 사라졌다 임말이야 뭐야 저게 계속 타오르고 있냐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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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fisherman 하핀 이소라 나왜 안죽었냐? 아... 쟤 주인님만 되어올 수 있다고? 저 용암은 소용없잖아 일단 일단 너가 은신하고 갔다와 이거까지는 일단 허가하겠어 주인님이 간다 버려 이거 통으로 시야 가리자 가려지나? 지겠지 뭐 대화할 때까지만 시야 가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니가 와봐 니가 통돌이니까 이리 와봐 혹시 내가 이걸 덜 눌렀나? 무게가 안 돼서 그런가? 일로 와봐 좋은metre 니가 Hawk 와도 반응하냐 4 나의 저지 뭐든 통 통 어디서 통 통 다 던져 그냥 그냥 가봐 되지 않냐 이제? 아아 그런데 되네 무게때매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시체가 어디.. 아 시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죽인 다음에 태워버리면 되나? 그런 뜻이야? 여기다 넣고 태워버린다던가 어 아 이거를 그렇게 태우는건가 혹시? 세명만 들어가서 이겨야돼 그러면? 저건 저기있구 일단 저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리와봐 너무 높아 시야가 세명만 팁 cu 아잇 뭐하냐 설탕 자 다시 personal 투 다시 자력 설탕 졸 네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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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뭐하냐 진짜 이쁘 아 시체 불태우라는 그 개념이 시체 그냥 죽인 다음에 태워버리라는 거야? 뭐야? 감이 안 오는데? 아, 울그라크가 나발이고 120을 세워놔야지, 저건 일단은 되는 거고 어 스페리트, 카산드라, 버은 우리 스페리트, 어디가? 여기는 그럼 뭐야? 헉! 갈 뻔? 얘네는, 아 여기서 불라는 거고? 그럼 시방 나는 어떻게 가라고? 뭐 여기 갈 수 있는 거 맞긴 하냐? 생각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이게 그냥 떠 있으면은 높이 상으로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아예 아 모르겠다 가자 시체 하나, 시체 하나 잡으러 가자 여기도 함정, 저기도 함정, 벨레간지 나발인지 그것도 당연히 함정일 거 아니야 당연하게 야 봐 뭔 짓을 한 거냐 여기는 시체로 산을 쌓아놨구만 아주 시체 태우는 거야 뭐 그냥 어떻게 태워버리면 되겠지 몰라 자기 이게 시체가 아닐 텐데 영혼일 거 아니야 그냥 무적인 거 아니냐 그냥 때리면은 무적인 거 아니냐 그냥 때리면은 집에 가도 되냐? 예 주검에 선, 주검에선 거 죽음을 선고받았어 아 이거 뭐 또 어떡할 거야 이거 갖다 줄까 그냥? 아루 그냥 사람으로 살아 고양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의 행복을 결정하게 사람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할 거야 나비탕 되기 싫으면 도전 가위가 있어 도전 가위가 있어 아루 이것은 바로 아우 아루 너가 더 커가해 아니! 나의 달리, 빛앤 떠나! 너의 사랑은 더 커가해 난 더 커가해 고맙습니다 웃기고 있네 말로는 그래도 내가 싫지 않나 보구만 거래가 되는구만 야 간다 그럼 한 번 가서 물어볼까? 이 칼인지 아칼인지 한테? 도움! 아로이제 아놈 이거 사는 것쯤 못 적혀서 그냥 평생 예쁜 사랑하라 그래 다 그런거 아니겠어? 뭐지? 너 찾았다 소스한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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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소스한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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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ether 소스한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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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물 아아아아아아아아 치즈구나? 빵이 아니라? 아아아아 어떻게 되먹은 건가 했네 이렇게 해서 여기로 보내면 되는 거라고? 그럼 치즈가 지금 못 가는 거네? 개인가? 개야 이거는? 여기서 개가 없잖아 개 갈 수 있는 데가 아 여기 하나 있네 개도 보내보자 그럼 아아아아 여기서 갈 수 있다고? 아 이렇게? 쥐로 변해 그럼 그거 먹으면 이리로 와야지 선택지가 없는데 그치 고양이로 먹어봐 아 아 쥐로.. 쥐로 가봐 지즈 고양이 선택지 없지? 올라가야지 갔다올테니깐 어떻게 어디 가고 있어 알아서? 뼈게이트에 묶였어 얼 양손 갈고리 칼 나왔다 다 내꺼지? 가져가도록 하겠네 이런 거구나 쉽네 일단은 뭐가 되든 개로 해야겠다 이거 저거 내가 저거 받는다고 딱히 페널티 받는 거 없네? 거기로 가면 좀 곤란한데? 먹으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끝까지 갈 데가 없어 고양이로 가야지 뭐 망했네 망했네 위로 가자 야 아이씨 그래 왜 아 왜 자꾸 걔 뼈다기로 변해 고양이 개 개 개 개 오케이 그냥 개로 가야지 뭐 어디 갈 거야 그러고 갈 거야 고양이 오케이 돌아오지만 마 그렇지 이제 운명에 맡겨 고양이 운명에 맡겨 제발 앞으로 가 그렇지 그렇지 먹었죠 가자 예에이 뭐야 어디갔어 얘 뭐하냐 쟤 아니 맛좀 볼까 아이고 이게 다 얼마니 쓸어 담아라 돗자리 펴라 퍼져 얘들아 돈 챙겨야 돼 돈 앞에서 우정따위 없어 좋은 돈이야 얼마냐 대체 엄청 먼거 같은데 개 앞으로 그렇지 고양이 말고 쥐로 변해야지 무난하게 가겠다 야 고양이가 약간 고양이한테 변해서 운에 맡기자 아 뒤로 돌아갈거 같은데 개로 변신하자 일단 그럼 앞으로 가줘 그렇지 그럼 끝났지 어 고양이 쥐하면 끝나지 예스 도전까지 달성 야 근데 이거 할라고 이거 부른거야? 별거 아니다 끝났네 그냥 속삭임의 나무다 속삭임의 나무다 속삭임의 나무다 어디 보고올까? 7급 어디 보자 가자 가자 게임 메뉴 전작 카메라 확대 축소 지도 일찍 토굴 일찍 토굴 내 위치에 정말 좋은 것 같다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보자 이거를 내가 안 바꿔줬구만 바꿔줘야지 우선과 3갠데 활과 소멸치기요? 쓰레기죠 음 애매하죠? 건강 2에 구성권 하나 건강 2가 낫지 어 저항 좋긴 한데 그래도 건강이지 천족배까지 올라가는 체력이 괜찮은 게 나왔네 알맞춤 하자 아 너무 좋은 것만 있어 이거 지금 끼고 있는 거 자체가 건강 2 붙어있는데 이거 바꿀 수가 없지 이러면 그냥 팔자 아 저거는 두꺼워 너는 두꺼워 너는 좀 더 힘들어 내가 말했을때 말했을때 마라 내 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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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는 게 왔다 드디어 왔다 정말 오랜만에 센 거 나왔다 의지력이 떨어지는 건 극혐이긴 한데 재생도 있고 뭐 감속 줄 수 있구요 무엇보다 도끼로 바뀌었죠 제가 좋아하는 신성 안에서 바뀌네 맥댐이 50이 올라가는데 써야지 구지적 차이가 나도 드디어 300을 넘었구나 재생은 힐이죠 힐이 무제한으로 풀린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디 풀려있냐 근데 뭐냐 아이템을 통한 스킬 어떻게 봐 아 이렇게 보는거구나 장비 스킬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 주는게 낫지 이렇게 세 번이니? 두 턴 세 턴 동안 360이네? 이거는 어 야 저것도 좋잖아 아니 아니 개같은거 나쁘지 않다 뭐 그래도 정 급하면 쓰지 뭐 정 급하면? 정 급할 일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대지로 가는게 낫겠죠 음 대지로 가는게 낫겠죠 죽음에선 뭐하는덴데 캐스트 마커 떠있는데 뭐 죽음에선 뭐 어쩌라고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프레드릭 블러스톤 음 이것좀 해주고 가자 같이 나 블러스톤 써야되는데 저거 고블린 마을 있었죠? 고블린 마을 밑에 있었죠? 거미랑 거대 거미랑 고블린 마을의 이 사이에 있는 왼쪽 거기서 피 흘리더맨 아니야? 와봐 어디있냐 아 여기 얘인가보다 얘 얘인가 봐 아이템만 보이네 죽은거 아니야 너무 오래되서? 에이 설마 몇이년 이제 16 나랑 놀 그분 아니구나 이제 경험시로 빨아갈까 그냥 뭐야 그걸 왜 때려 갑자기 죽은거 아니냐 이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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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난 영어리 살 줄 알았지 여기 있으면은 내가 안오면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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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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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메인을 깨자고 근데 죽음의 사원이 뭔지 모르겠어 죽음의 사원 뭐 뭔데 흐흫 흐흫 흐흥 흐흐 흣 어 다 깼네 나 침묵을 치려야 할 목소리도 저기서 깨는 거고 죽음에서 온 그럼 뭐야 저거는 아 몰라 갔다 오자 그냥 아씨 귀찮네 왜 이렇게 만든 거냐 번거롭게 이거는 길이 아닌 거지 여기는 뭐야 그럼 일로 와봐 다 돌았네 여기도 이제 전투 좀 시켜줘 아 오른쪽으로 가라 이거 왼쪽인데 야 한 번 뜰래? 선빵 필승이다 이 말이야 어? 어 야 돌진대미 200바퀴네? 어썸한데 아 아 야 너무 튼여라 좀 야 그래 자꾸 튕기고 그래 신성한 서약 야허 경로의 서약 뭘 줘야겠구만 필살기 강화된 거 보자 야 데미지 맥듬 늘었어 나 야 도끼가 야 천 하하 내방 중 하나가 천이 들어가 개사기네 와 4000까지 들어가는 거 그럼? 최강이다 어 서약은 최강의 기술이다 야 피 묻은 열쇠 뭐지? 앞에 조심해 다크 소울 알려주는 거 같네 아 씨 그렇지 그렇지 야 회복량 좀 봐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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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솔직히 말해서 99야?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와 이거 맵 진짜 너무 헤리다 야 이거 가고 싶지가 않다 그냥 그냥 바로 노잼 냄새 나는데? 여기 어디야? 순간이동으로 가는 데 같죠? 딱 봐도? 음... 된 거야? 늪혀서 가자 하아... 게임이 쪼금 이제 그 시기 한에 좀 살짝 어디였지? 메인? 저쪽이구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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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길 왜 가 야 여기서 꺾는 거네? 목소리도 찾아줘야되구 이따 올라가 이게 뭐... 이건 뭐야 부서지기 쉬운 벽이 있고 부수라 그랬거든 나한테 아 저 10레벨 문 있네 저거 부수는 건가 보다 아 저 10레벨 문 있네 저거 부수는 건가 보다 저게 사제의 방인가 보다 불러오제제 한 칸 가봐 한 마리뿐이야? 한 마리뿐이야? 기름칠 땜에 느리구만 이동력도 많이 먹나? 제발 많이 먹어라 아아아아 별로 안 아프다? 전만 못한대 이제 이젠 마 전만 못하잖아 마 실명할 확률 넥도 뽑아주고 아 존나 안통하네 진짜 데미지는 괜찮네 나름 만족해 서약조 서약 빨리 죽이고 가자 떨어지라 이거야 얼려 어쭈 얼마나 버티나 보자 서약도 3턴이고 그렇지 한 방에 끝내자 자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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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런 걸 원했단 말이야 이거지 이게 전사지 그래 나 발로스도 전사한테 버프 걸어가지고 깼거든요 이거거든 자 새끼 저거 징한 거 보소 다 얹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저 투명화가 100%가 넘을텐데 안 될 수가 있냐 투명화가 될 확률이 140%인데 안 된 거야? 왜? 왜? 전사 잠깐만 와봐 던져봐 들어가는 감촉 왔지 여기 없고 옮겨 일단 갔다 오자 얘를 뭐가 99라는 거냐 이거 바구니가 좀 무게가 안 될 거 같은데 7번 부르자 때려봐 때려봐 아 이거 또 걸어줘야겠구만 그렇지 이게 데미지지 그렇지 그렇지 오포 끝나기 전에 부셔버려 잠시만요 저건 또 뭐냐 아 순간이동 쓰라는 거네 다행히도 순간이동이 있구만요 아 저거를 처리하라고 여기 와봐 던져버려 던져버려 나뭇잎 마을이네 아 한 번 밟으면 되네 아 씨발 너무 싫다 보기만 해도 싫다 진짜 아 저렇게 하라고? 어 사라졌어 사라진 거야? 끝난 거야? 어 아 기분 나쁜데 이거 게임이 뭐 일로 와봐 회수하자 뭐야 회수해 아 씨 ㅅ 뭐하러 세 개를 더 해야 된다 어딘가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거네 여기랑 별개로 여긴 이제 오링 난 거고 저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들어가서 가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순간이동으로 가라는 건가? 저쪽으로 가라는 건가? 아 그런 거에 걸릴 좀 마 진짜 제발 부탁이야 짜증나서 못 해먹겠네 진짜 뭐야 야 저걸 저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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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도 뭔가 있다는 건데 순간이동을 지금 해방했다는 게 약간 어떤 이동인지 이해가 안 돼 일단 저긴 아 저긴 끝났어 일로 가서 순간이동을 쓸 데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편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은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순간이동으로 해서 다음 맵으로 넘어가라 이런 어 다음 맵 입구로 가라 설마 일로 가서 간 데가 이곳이고 여긴 막혀 있었죠? 저기가 뚫려 있을 리가 없지 붉은색이 이거고 저거 거울을 통해 가야 되네 돌아가는 것까지 여기 두 개고 이거 뭐냐 얘는? 언제부터 여기 살았냐? 없애버려 아 안 죽었어? 죽여 히 så 회복되시는 분이구나 아 번개 데미지 극혐 아 수준 아 나 귀찮은데 저 가 잡기 뭐라 그래 쟤가 아 기절도 있잖아 아 나 가기 싫어 아 갔다 오자 그냥 아씨 찍어봐 아 실패했네 실패해도 이기지 않을까 토끼맨인데 보여줘라 아 에이 설마 그렇지 실망시키면 안 되지 이런 걸로 봐봐 이건 어떻게 열어주실 건데요 아 피 때문에 회복되는 게 저렇게 회복하는 거구나 피링하면서 좀 괜찮은데 느낌 좋은데 보기에 어떻게 좀 순간이동으로 못 건너가냐 어 갈 수 있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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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가서 뭐 어쩌라고 그래 가서 아 저기는 일단 연기대에 막혀있고 아 아니 가는 것까진 알겠는데 지금 가서 뭐하냐 내가 구경을 누리겠다고 저리 가 여긴 당연히 안 가실 거 아냐 간다면 여길 가야지 아 여길 저기서 건너서 가는 거네 순간이동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저기서 가는 거에서 거의 다 풀리는 거 같은데 개뿔 여기 하나 있네 가다 와 그렇지 여기서 순간이동에서 가는 거 없지 저거 저기 하나가 다지 절로 가는 순간이동도 방식이 있을텐데 감이 아닌데 말이야 감이 아닌데 말이야 일로 와봐 일로 가지면 여기도 순간이동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게임 참 이거를 뭐라고 해야되나 저기 저기는 일단 가면 저기는 이제 해방되는 거고 순간이동하는 데가 문제인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 뭐 단추가 있었나? 어떤 거 같은데 봐봐 어떻게 그거 밟고 딱 터진 게 아니라 야 야 아 자꾸 왜 이래 기분 나쁘게 이놈의 게임은 정도가 없어요 대체 왜 이동되는 거냐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냐 상자 있구나 상자 있구나 어? 잘 있어 아이템 먹고 올 건데 이 게임은 투명 어떻게 보니 때려서 그냥 간 때려 맞추는 건가 헤어얗 하하 먹지 말자 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기 어떻게 가냐고 저거 하나 남았잖아 저기로 가야된다고 저기를 저기로 가야된다고 분명히 저 거울로 가는건거 아니야 확실한거는 저 거울을 찾아야되는거 아니야 거울이라는게 있을만한 곳으로 가야된다는거 아니야 이거 왜 풀렸냐 안풀렸지 뭐 있나본데 계속 터질만한게 뭐 여기겠지 순간이동돼있고 와봐 안가지는데 어떻게 열어야 되지 이거 뭐 때려서 잡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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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거였어? 내가 저기해줬는데 어떡해 내가 해외해줬어 말로만 감사하네 이것들이 여기구나 그치? 안보이는 어딘가에 길이 있다는 거 아냐 가서 세게 했고 뭐 저렇게 하는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세게 했고 걔가 비밀방에 가라는게 맞는 말이었어 오른쪽 방으로 가서 사제방에서 두루마리로 가라 못 갈 것 같으면은 그런 뜻이었구만 어떻게 자동 세이브를 폭탄이 터진 다음에 하냐? 뭐 하자는 블레이냐? 진심으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저거 10자리 물이네 그냥 가서 부셔버리면 되네 야 이리 와봐 밟으면 터지는걸거 아니야 밟으면 터지는걸거 아니야 뭐야 이거 통찰의 물약? 어 꺼지시고 딱 붙여 어 잠깐만 이리로 가면은 그냥 도착하는거 아냐? 버튼 누르는거 의미가 있는건가? 있으니까 버튼 있는거겠지? 뭐 있는데 이거 뭐냐? 체력이 있는 해골이 있네? 일단은 음 세이버가 한번 가보자 가속으로 가 콜라가서 다 먹고 와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거 부술거고 물약이 있으니까 저거 먹고 오자 어디 보자 아 침묵당해있네 지금 음 어어 아 고장난거야? 아 문 열렸네? 이거 먹고 가자 그럼 아 이게 이미 약간 엉성한데 너무 많은걸 줬어 유저한테 어 뭔가 어 틀어막기에는 너무 많은걸 줬다고 말하자마자 아주 이렇게 빅노을 먹여버리네 아주 죽겠는데 이거 아아 아이 씨 돈 많으니까 내가 참는다 돈 많은 내가 참는다 아 아 비친게임이네 야 가메키리라도 줘 힐도 없는데 이거 야 뭐하냐 왜 클릭이 안되냐 얘 왜이러냐 여기 고장남? 얘 왜이래? 아아아아 뭐구만 야 2800 몬스터네 가운데 가서 저 악마를 죽여야되는거지 저기로 들어가는게 이제 목표인거고 여기가 이제 그 사원에 그 입구인거고 아닌가? 어 그렇네 그럼 여기로 가는거는 뭐야? 에피터이저요? 게땡고만änd해 에으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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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오우우우우 ourselves 야아 감기 걸렸나봐 Geoff Oof saliva 저건 뭐여 숭배자의 조각상? 괴짝 어 여기 뭐 버튼 있네? 스태프 하나 나왔구요 스태프가 데미지가 점점 안올라간다 뭐 하면 안되는거였어? 아 몰라 세입할거야 몰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잉어? 웬 잉어? 아 한 번은 참는다 두 번은 안되는데 뭐 한 번에 도는게 다야 그냥? 저거를 열었으니까 뭐 열린거야 길이? 아 불이 꺼졌네 아 불이 꺼진거야 뭐 불이 멀어서 안나오는거야 어딨냐 그러면은 어쩌란거지 순간이동을 해야된다는거 아니야 여기겠지 여기서 순간이동하는게 제일 구도가 예쁜데? 너가 먼저 갔으니까 네가 혼자 순간이동 해봐 허어어 모르겠는데 야와봐 동상에 레벨이 있고 저러는데 뭐 어쩌란거지 대화가 되는 문장도 아니고 그냥 동상이야? 동상 왜 저렇게 튼튼하냐 아 검으로 수십대를 찾아야 부서지네 수백대를 왜? 아 여기도 똑같네 아 힘으로 부셔? 어 여기 존나 세보이네 아니 순간이동을 거울이 안보이는데 거울이 거울 자체가 다 봤잖아 이제 안본데 없잖아 여기 봤지 다 봤는데? 여기 봤지 일로와봐 여기 봤지 안본데가 하나도 없는데? 토템이라도 부셔? 해골 만지고 해골 만져봐 해골 아 아 이게 침묵의 토템 같은건가 보다 벌목 해버려 마무리는 도적이 한다 괴짝있네 니가 먹어야지 하하 이상하다 게임 이거 야야야야 나와봐 찾아라 비밀의 열쇠 하하 하하 비밀의 열쇠 어디있냐 어어 잠깐만 머리를 조금만 굴려보자 하하 머리를 굴리고 뭐가 할게 없어 그냥 숨겨놨어 찾아야돼 그냥 틀린 그림 찾기에 머리쓸건 없어 어떻게 가냐고 저기 어떻게 가냐고 지금 열어줘 나 마지막 하난데 내 자력으로 찾고 싶어 여기란 말이지 여기란 말이지 일단 일로 가보면 뭔가 열리는건가 가봐야되나 가보자 지금은 안보이고 가야 열리는걸수도 있잖아 두뇌게임이라지만 두뇌가 관계없을 수 있잖아 그냥 병신게임일수도 있잖아 일로 가봐 여기서 들어가는걸 안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먹는건 뭐 없고 그런거를 생각을 해서 아 혹시 이게 거울이냐? 연기나는거 저거 어 무언가 터지고 있어 막 뭐가 터지는진 모르겠어 뭐가 문제라서 이거 터지는거냐 뭐가 문제냐 어 뭔가 연기같은게 나오고있어 저 연기가 이 연두색 연기가 이 거울에 연기는 아닌거 같고 거울에 자체 연기가 없구나 혹시 뭐 어쩌라고 저기 스위치는 너무 멀고 뭐했길래 문기가 들었냐 아 아 10%씩 세턴이야 동료 동료 나 옮겨줘 아 혹시 위로 간다던가 아니지? 당장 문은 20레벨이고 보내봐 보내봐 보이는것도 아니고 이걸 저걸로 막아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네 시야를 막아놔서 아 저기다 저걸 옮겨야되네 물론 옮길 수 있을때 얘기지만 저장이 지.. 지 X대로 됐냐 X같이 야 상자 훔쳐와 상자 뿌리째로 뽑아온다 실시 으웨어 나는 죽어 샤워 물들고 오냐 내가 치워 햇불 꺼버려 누가 햇불에 자꾸 불을 붙이신다? 저것도 꺼버려 어느 놈인지 앞을 조심하라 여기다 비 한번 뿌려보자 아니면은 시야가 문젠데 여기서 본다고 보일 시야가 아니지? 나무가 있으니까 대각선으로 보이기도 좀 애매하지? 아아아아 얘가 순간이동을 시켜주는 그건가 보다 감시장가 보다 그런 말이 되지 갔다 오자 그럼 그렇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데 아 저 새끼였네 개새끼 저거 짜증나네 아 욕이 다 나오네 짜증나 왜 안 돼? 왜 안 돼? 기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곳이네 딸깍? 아 저게 딸깍이야 이거? 아닌데? 일로와봐 반짝이 좀 보이니?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악 지금 다같이 와봐 기름이 너무 그래픽이 거지 같아가지고 내가 보고 싶지가 않네 이거 진짜 여기 숨어있어 쏘고 싶어졌어? 다행히 아무것도 안보이지 시야라던가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이해곤한텐 무언가 때문에 지금 화염이 사라지고 저게 터졌다는건데 딸깍이 나는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네 여기를 밟으면 딸깍이 되네 여기를 아무런 이미지가 없지만 여기를 밟는 시점에 딸깍이 되네 여기를 밟으면 여기를 꺼져봐 여기서 여기까지만 밟으면 딸깍이 되네 그리고 딸깍이 된 시점에서 가스로 바뀌는 거고 아예 나가봐 아예 나가면 또 어디서 딸깍이 되면서 가스에서 불로 바뀌는 거야? 이딴 건 없고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딸깍이 나기 전에 이동을 해서 안나는 거리에서 이동을 해서 가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존나 피곤하네 아닌데 연기가 있는데? 원래 있는데 연기가? 연기를 폭발시킨다거나 연기를 없애는 그런거 없나? 연기 자체를 걷어낼 수 있는거 연기를 걷어낼 수 있는 속성 이리 와봐 독 독 포션 있냐? 화살이 있는데 독 그릴 수 있는중 satu 5 원 너 아 도 아 그 친구 이런라 됐다 몰아 나 독을 쏠 게 없네 독화살 없냐? 독화살이 없으면 어떡하니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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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쏘보고 생각하자 독도 안 통해 불도 안 통해 당연히 물도 안 통하겠지 전기 전기 한번 해보자 바람이 전기 속성이잖아 아 저기 저거 뭔가 집어넣어야 돼 잠깐만 벽이 좀 높네 그러면은 높낮이가 좀 있네 여기서는 안 보이냐 그럼? 아하 아하 아니 야 아이씨 야 너는 이거 필요로 쓰고 와 그냥 아우씨 저 좀 아니지 않냐? 저건 좀 심했네 이 새끼들 이거 양심 없네 야 이거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저기서 돌아갔으면 됐는데 됐어 일단 가 간 다음에 투명했어 저 나무 열쇠를 먹게 해주세요 저 나무 열쇠를 먹게 해주세요 게임이야 아야 뭐야 넌 야 아이씨 웃기고 있네 이것도 문 열어줘 그렇지 이거 이렇게 여는 거였어 미쳤네 진짜 양심 너무 없네 이거 게임 아아 나 뭐 한 거냐 여태까지 아 불러와 몰라 뭐라 그래 바로 찢어버릴 거니까 아 졸라 비열한 새끼 저기서 쏘는 거 봐라 빨리 와 야 미친놈이네 야 미친놈이네 야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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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안 죽었냐? 끈질긴 새끼 저거 너 죽이고 와 안 죽었냐? 너 죽이고 와 내 권력의 권력이 내 권력의 권력이 내 권력의 권력의 권력 내 권력의 권력 필살기다 아 아 아 다섯 도끼 황금과 전문가 이러고 금도 있네 금 벗고 혐의고 다 모이고 한 놈 어디 갔냐 눈치 없이 혼자 짜져있네 저거 아 알아서 연결해서 왔어야지 수동으로 자동으로다가 저걸 또 구석에 혼자 박혀있네 아 무설트 힘들다 가자 아 저거 진짜 빨리 가 아 풀피네 거의 풀피네 아 너무 좋다 저거 뭐해봐 뭐 봐라 마 열어라 에엥? 저 문이랑 저 문이랑 다른거야? 저쪽 문이야? 하 그렇겠지? 이쪽 문인게 맞겠지? 큰 문이다 그냥 그렇게 보는게 맞겠지? 하 제발 이제 보내줘 슬슬 나 지겨워 이런거 좀 만들지마 존나 재미없어 진짜 쭈끄럽게임하는거 같아 무슨 아 아 야 야 문 부셔버린다 그냥 아 노잼게임 이거 부셔볼라 저거 말이야 저거 연기를 어떻게 제거해야되지? 통과해서 가는거 없냐? 어 막 없어? 막 그런거? 내 생각에 여기서 두루마리를 준 이유는 이리로 가라는게 맞어 이리로 가서 먹고 열라는게 맞는데 그리고 뭐 염력같은걸로 또 깨는거였겠지? 여기서 전 여기서 준 이유는 이게 양쪽이 회이크고 여기서 넘어가라는거 아닐까? 그리고 그리고 아 그걸 왜 가 아이씨 짜증나네 아이씨 어 그렇기때문에 저 사제방을 통과를 했을 경우 사제방 이벤트를 봤을 경우에 모든 이제 저 맵에서 통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놓은거지 왜냐면 저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어디야 저기 여기 아 저쪽에서 하나 했지 정상적으론 풀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저기서 넘어가라는거지 사실 이게 다 회이크고 넌 왜 알아서 가라 저건 또 왜 터졌냐 재수없게 그런거치고는 위치가 좀 애매한데? 아 ㅈ같네 잠깐만 범위를 생각하면은 열어볼래 이거? 갔다와 이 거리를 이 거리를 염력으로 엄청난 레벨의 염력이 찍혀있으면 저걸 그냥 건너가서 가져올 수 있는거고 뭐 가져갔냐 뭐 챙겼냐 챙기라고 하는 기억이 없는데 15짜리여 있어 버려 이거 아 저렇게 무거워 저거 쓸릴도 없는데 말이야 저기서 어딘가에서 순간이동을 하라는건 아닌거 같다 저거 어떻게 열라는거냐 저거 이거 닿을 범위가 없어 높낮이가 조금만 차이나도 못가잖아 저거 거울을 열어야 되는거 같은데 이게 초록색이니까 이게 맞겠지 이거를 해서 치입자 발견하고 일로 고립시킨다 여기까지가 이 시나리오 아닐까 그리고 양쪽을 다 열어서 이제 안전하게 돌아간다 나는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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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고 여는거겠지 저거를 밟고 일단 음 저거를 밟고 일단 음 저거를 밟고 일단 밟고 밟으면 밟으면 뭐가 되는데 흐흐흫 씨 밟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건데 밟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건데 일단 눌러놔 숨겨볼거 없으니까 여기가 요즘 생이 거슬린다 이거 둘러놔 이건 아니야 이건 어떻게 여는거냐 대체 그럼 이거 안 열려있잖아 저걸 누른다는건 알았는데 뭐 눌러서 뭐 뭐가 변하는건데 연기가 빠지기를 하냐 뭐가 씨 아 찾아보자 너무 헤맸다 여기 어디야 어딨냐 여기 근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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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이거 잠깐 너무 이거 야 이거 좀 야 야 야 야 아 야 야 개 짜증나네 이거 아까 내가 레버 당겼던 데라는데 동산을 동산을 갖다 옮기라네 아이 그거까지 아이 동상은 봤는데 이게 뭐냐 그랬던 그 동상이라는데 그 동상이 들어져?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통리게이트 시점 작아주고 이걸 옮기래 들어서 이걸 어떻게 들어? 아 이거 상식적으로 야 아니 너무한거 아니냐 이걸 들어서 옮기라고? 이렇게 옮기라고? 아니 이건 좀 심했잖아 어디였어 저기였어? 깜짝이 저 동상 터진줄 알고 이렇게 상력할뻔했네 물고기 동상이랑 여자 동상 그리고 쌍검모양이 전사겠죠? 건방이지만 동상은 응? 또 얹어놓고 시작해 제대로 얹어 딱 예쁘게 야 던지는 범위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하니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씨 정도가 있잖아 이 거대한 걸 어떻게 옮긴다는 상상을 해 이게 물고기 동상 아니냐 물고기 존나 많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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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물고기 동상인가 바로 옆에 있네 또 기분 더럽게 가자 됐고 결과적으로 가기만 하면 되지 뭔 상관이야 저게 힘 안 되면은 던지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못 깨는 거 아니냐? 염력이랑 민첩 캐이면은 염력 안쪽으로 민첩 캐이면은 이러면? 염력을 많이 주긴 하니까 깨기야 하겠다만 심했네 이거 배제알바라는 요소들 아니야 그런거는 자 빨리 한 번 뜨자 됐고 얼음 던지고 도망갈래 그냥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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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타임 혹시 안 싸울 수 있나? 당연히 싸우는게 맞겠지만 만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게 있잖아? 잔달로 걔는 어떻게 들어가냐 저기 쟤가 소환한거 아니지? 아 그냥 싸우는구나 뿌리고 도망가야지 나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뿌리고 튈거야 다 모여봐 다 모여봐 피라미드 안 줘도 되겠지? 어 너 하나 하면 되겠지 뭐 더 모여봐 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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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다 다음은 기다려 야! 기다려 한 대 더 먹인다 극상성이구만 아주 뒤져다노면 야 날개 멋진 거 봐라 뒤져서노면 붙여놔 그냥 선빵치고 죽여야겠어 뭐 뭐? 리알젠 악스 악스 아로스 저딴 데 처박혀 있는 놈이 무슨 강해 급쟁이 새끼지 저거 잠 참느라고 내 혈압 올라 죽겠다 이거 이게 보디빌딩이란 말이야? 의지력은 그럼 어디다 막는 거냐? 의지력은 쓸데가 있는 거야? 쟤는 뭐 자동 회복으로 13씩 차네 그냥 바로 어떻게 저거밖에 안 맞냐 저렇게 많이 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개가 한 말 있구만 당연히 안 통하겠지만 써도 상관없잖아 넘어지지만 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저거 소환수를 먼저 갖다 대놔야겠다 얘는 뭐 양이고 그냥 뭐 상태 이상 들어가지? 들어가네 잘 들어가네 아주 약하를 걸고 약하를 걸고 능력을 걸지 그냥 걸지인데 풀렸거든요 지금 벌레 됐다 죽은거 아니냐 이러면? 잠깐만 니 죽은거 아냐 그럼? 간다 하면 된거지 그냥 기다려보자 내가 특별히 패턴을 봐주겠어 그냥 죽여버리려 그랬는데 특별히 패턴을 봐주겠네 야 뭐야 저 양 뭐야 시방 뒤에서 나와 기분 나쁘게 아 입구에서 양이 젠델 시스템인가 보구나 헉 디아블로야? 야 감염되면 안 안 내려가는데? 뭐 한거야? 어 죽었네? 어 죽었네? 당연히 이거 안될거 아냐? 어 이거 안 통할거 같은데 그냥? 당연히 다리 안걸리겠지만 걸어봐 손해볼거 없으니까 어어? 흐흫 저걸 저걸 다리를 건단 말이야 야 그것보다 약해 차라리 엄청 세가지고 내가 그러느냐고 껐으면 좋겠는데 병신이야 몇 턴을 그냥 넘겼는데 응? 몇 턴을 넘겼는데 그냥 병신이라고 보내줘라 보내줘라 당연히 화염 안 통할거 같고 죽음의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질 딱 해주구요 이번 전사톤 돌아오면 그냥 끝날거 같은데 못 일어났어 심지어 어이가 없네 이거 아이씨 일단 일단 죽여 몰라 필살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약하냐고 아 검이 나왔다 아 저 그냥 감염 걸고 죽이면 나오는구나 감염사기네 찍어 어 당연히 이 녀석으로 넣어주고 응 뭐가 뭐가 저게 다는거냐 누구한테 야 근데 서약 좋다 긴장해서 써야되는데 저거 하긴 기존에는 스피드가 꿀려서 쓸만한 값어치가 안 나왔지 어 지금은 속도가 되니까 나오는거고 전엔 아예 때리지는 못했으니까 음 나름 탱킹한대로 탱킹한대로 나름 잘 써먹기도 했고 전략적으로 해서 화공도 했고 화공에 죽었을테니까 그냥 뒀으면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하겠습니다 나가면 되나 이제? 이게 나의 목표야? 아이템 없어? 숨겨놓은거? 미친게임 내부 성서를 불러오는 중 도전가지 달성 진짜 끝물인가 본데? 왜 이 포인트 경험치 안줘 근원사원이 있고 어 근원사원이 이제 기억이라서 맨 위로 가네 편하네 아 판매하고 오자 아 별것도 아닌데서 시간 너무 끌었어 두시간이야 벌써 동상을 들어서 옮긴다는 발상을 못했네 전혀 상상도 못했다 동상의 표시가 뜨길래 동상을 만지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설마 키보다 큰 동상을 집어 던진다니 씹 너무 쓰레기 게임이다 감정좀 해봐 한꺼번에 해주면 안되냐 감정 그냥? 땀 한 놈 아이 팔자 그냥 안 써 안 써 놓아줘야지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어 좋다 써 안 써 지능이라고? 양아치 새끼네 이거 왜 안 통찰 저건 화상이 되며 어 안 써 통찰은 땡기는데 안 써 다시 뭐지 컨트롤였나? 힘 어 잠깐 애매한 것만 나오냐 펼기의 손길 화상 면역 필요 없죠? 이건 써야될 것 같은데 장비까지 싹 갈아엎고 파손불과 생명사 선견자 필요없고 이것만 빼자 이게 1400원밖에 없는데 돈을 어디서 났냐? 아 빼서 어 좋은 거래였어 어 가빠 가빠 아 얘 얘 얘한테 줘야지 아이 헷갈려 죽겠네 방어력 이 정도면은 중요하지 기절 기절 주는게 너무 좋다 아 야 근데 얘랑 친밀도 100인데 까네 친해서 그런가 좋아 불을 얼마나 밟았는지 어 고치고 와서 하는건데 죄다 고장나있어 메이플소리 노래 아니냐 이거? 하루했다는 그 메이플소리 노래가 귀에 맴돈다야 부시부시한 게임이야 13만원 아 나 이제 14만원 있는데 이거 어떡하니 참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아이템은 더럽게 많고 말이야 개몽의 목걸이 왜 저렇게 많은거야 레벨업도 많이 했고 오늘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진행은 다졌지만 내 생각에 거의 끝물입니다 아 오늘 더하면은 좀 그렇고 마음같아서 오늘 끝내버리고 싶은데 음 각을 봐야죠 엔딩인데 앞으로 좀만 갔다 가봐 여기서 이렇게 썸네일 찍고 하자 아 이제 슬슬 슬슬 진짜 끝막이다 찐막이다 찐막 수많은 곳을 놔두고 여기서 찍겠다니 쟤 혼자 뭐하냐 아이 왜왜들이래 얘네 야 진형좀 바꿔봐 이거 어때 아 너무 나댄다 한새끼가 너무 나댄다 이거 반대로 돼야되는거 아니냐 니가 앞에 가야지 이게 맞는건가 어어 이진형이 맞네 어어 이진형이 맞네 게떡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끝날거 같구요 어 뭐 디비니트2는 한거로 나오면 사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 드디어 끝났군요 사 휴일이 드디어 가야라 끝나버렸네 다음에 봬요 사실 휴일이라서 할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 미루고 게임만 했기때메 어차피 김장도 해야되고 지금 개 목욕도 시켜야되는데 오늘 바쁜 저녁이 될거 같네 어차피 난 내일 저녁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뿅!